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오시면요 PC별 아니 가격별 PC 견적표도 볼 수 있구요 견적 요청도 하실 수 있고 저랑 소통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입 좀 부탁드리구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컨텐츠 하는 중간에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 영상에 내용과는 무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실시간 채팅에 답변해드리는거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거는요 85만원짜리 화이트 감성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될지 안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앵간한거는 답변 드리는 분들도 있고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구요 지금 보면은 85 화이트 견적 부탁드립니다 피스님이에요 피스 자 85정도의 화이트 감성으로 가능할까요 윈도우 제외 본체만 부탁드릴게요 오버워치 영화 드라마 프로그래밍 과제 오버워치 되면 다 되는거네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네 은영님 고마워요 잘가요 옵직 과제용 음 그리고 프로그래밍 용도의 화이트 감성 85정도 ssd에 하드 odd도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어디 화이트 감성이면은 케이스에 돈을 좀 쓰던가 케이스에 돈을 안쓰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 고민을 좀 해봐야 될까요 85만원 정도면요 좀 빡세기는 하거든요 근데 1060은 가야될거 같으니까 일단 1060 가는걸로 해볼거에요 어떻게 할거냐면 일단 cpu같은 경우는 i5로 갈거에요 왜냐면은 아 i3 i7을 가기에는 너무 견적이 모잘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i5 7500이 아닌 7600으로 갈게요 어 7500이랑 7600의 차이는요 클럭 3.4와 3.5의 차이인데요 가격이 7000원 100개 7000원 아니구나 거의 9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요 어 어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그냥 한 단계 높인거에요 근데 이 이상 7600k 막 그런거 가면 안돼요 그냥 1060으로 가시는거에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6세대 지원 아니 6세대 전용 7세대 지원되는 H110으로 갈거에요 H110으로 가서 가격을 좀 최대한 낮출겁니다 어디 보자 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가격대들이 전체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클럭 자체가요 17000조까지밖에 지원 안되니까 8기가 램을 들어갈게요 SSD는 현재 빼놓은 상태고 하드디스크는 원하셨죠 하드와 ODD는 필요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하드와 ODD 들어갔어요 든 상태고 케이스는 뺄게요 그리고 파워는 음 지금 이것만 해도 80만원 넘어갔으니까 애매하네요 투지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지금 최대한 맞춰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80만원 85만원이잖아요 85만원에 최대한 맞춰드려야 돼서 지금 보면은 1060을 못갈 것 같아요 음 1060을 못할 것 같아 음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I3에 1060을 가나 I5에 1050을 갈까 지금 그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이거 85만원 견적이 좀 애매하긴 해요 85만원 견적이 좀 애매하긴 해서 좀 당황스럽긴 해요 I3 같은 경우는 I3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13만원 정도인데요 무슨 차이냐면 무슨 차이냐면 코어 코어가 얘는 두개고 얘는 4개에요 음 80만원 I3에 1060으로 갈게요 I3의 60으로 갈게요 그래요 남겼죠 영봉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11만원 정도를 좀 남겼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SSD와 케이스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? 그리고 가성비로 괜찮은 750에봇 걸로 120기가 윈도우와 오버워치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까면은 충분히 100기가 먹고도 20기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드에다 까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케이스가 남았죠 케이스 지금 75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케이스 하나만 딱 갈 거예요 케이스 하나만 딱 가고 끝낼 거예요 뭘고 하냐 요즘 제가 L530에 꽂혔잖아요 케이스가 쿨러랑 다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ODD도 원하셔가지고 ODD도 있고요 영상 중이에요 ODD도 있고 화이트에다가 뭐 쿨러 지금 보면은 색깔이 있는 쿨러 있잖아요 쿨러 같은 거를 따로 안 사고 다섯 개가 다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사면 땡이에요 사면 땡 이러면 끝나요 뭐 지금 이 견적에 그 CPU 쿨러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해서 82만원 나왔거든요 이렇게 현재 짜드렸고요 어 여기서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픽 카드 낮추는 거 100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를 4기가로 가기에는 좀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냥 8기가로 가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원하시는 화이트 감성 그리고 오버워치 상업 정도 상업 중상업 이상으로 오버워치도 원하라고 단일 게임용이죠 어 그런 걸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피스님 거는 이렇게 견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무리할게요 저는 어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렸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많이 놀러오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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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.